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스트로 돌아왔네요. 6월 평가원 봐야 되죠. 6월 평가원을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선생님 EBS 고난도 수특 분석 가져와서 전구, 필라멘트 끊어져 버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왜 이거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접수를 하지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갖는 분야는 뭐냐면 6월 평가원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냅니다. 국가에서 평가원에서. 그거 안 보잖아요. 이번에 보도자료로 내용 봤더니 뭐냐면 연계교제의 체감률을 높여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어? 이거 내가 풀었던 연계교제에서 연계됐는데 몰라. 첫 번째 이유. 연계교제를 풀었어야 알지. 안 풀어요 여러분들. 진짜 안 풀더라. 내가 파이널에 현장에서 240명 앉혀놓고 진짜 난 올해 수특 수환 다 풀었다. 3, 4명 손 든다니까요. 3, 4명. 상품 줘요. 상품. 스타벅스 쿠폰. 스타벅스 뜻도 모르죠.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릭에 나오는 스타벅이라는 선원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스타벅에 별걸 다 알려주죠. 그게 캐스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계교제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만약에 연계교제를 못 보면 이 고난도 수특 분석 6평이니까 그 보도자료도 나와요. 딱 뭐가 출제의 범위냐. 승특강 연계교제는 당연히. 아니 수환 안 나왔잖아요. 수특으로 하겠다. 당연히. 수특을 풀어봐야 되는데 안 풀어. 제발 제 입장에서는 이 고난도 수특 분석 강의를 활용해서라도 주요 내용. 내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도 좀 보세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 끝나고 또 신나게 놀았잖아. 내가 우리 동네도 봐서 알아. 내신 기간 때 코인 노래방 사람 없어. 끝나잖아. 와 미어 터져. 대기타 해야 돼. 노래 한 곡 가족들하고 하고 싶어도 내신 기간 때 통통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 내신 기간 금요일날 끝나면 금요일만 쉬냐. 토, 일 다 쉬지. 그럼 그걸 누가 봐. 엄마가 봐. 그럼 그게 너의 모습. 그게 너의 본질이야. 우시야. 너의 본질은 그걸로 규정된 거지. 엄마 눈에는 코노 가는 애. 이렇게. 그냥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걸 모른다니까. 그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뭔가 풀어서 보여줘. 아니면 이 퀘스트를 집에서 봐. 엄마랑 같이. 나 이 사람 강의 열심히 듣고 있다. 이 사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 윤리 1타 강사다. 지금 현재. 보란만에 같이 보면서 아 그래? 그럼 알려주는 거지. 생윤이 뭔지 엄만 몰라. 엄마 시대 때 어떤 과목이야. 생활 유리한 과목이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근거를 보여줘야지. 연계교제. 6평은 수특이 출제 근거다. 연계교제다. 풀으라고. 날 잡고. 하루. 하루면 풀 수 있어요. 제발. 제발. 내가. 내가 진짜. 부탁할게. 사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풀어라. 꼭. 날 잡고. 하나라도 하자. 하나라도. 어. 그리고 9평 전에 하나 더 풀고. 9평 전에는 꼭 수능완성도 좀 풀자. 어. 하루면 풀 수 있다. 솔직히. 일요일 날. 너네 놀잖아. 내가 해봐서 알아. 작년에 윤사 강의 오전에 깔았거든. 아침반에. 남들 놀 때 우리 공부한다 생각하자. 일요일 오전에 애들 잔다. 그때 애들이 수업 와서 자. 진도가 막 팍팍 나가. 어. 그리고 올해는 바꿨어. 목요일 저녁으로. 어. 애들이 이제 반응이 막 활발하더라고. 하. 일요일 오전에 자. 그 잘 때 그러면 일요일 날 새벽에 6시 일어나서 네가 수특 풀고 있어봐. 어. 저녁 메뉴가 달라져. 용돈이 바뀌고.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내용이라도 강의 듣고 연계 규제는 꼭 풀어보고. 시간이 안 되면 고난도 수특 분석 듣고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풀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등극컷하고 이거 캐스트 끝나고 내 거 새 소식 눌러봐. 거기 보면 평대모 등극컷하고 고난도 문항 제시됐는데. 정말 올해 연계 규제 보면 어. 이거 출제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보면 본인이 직접 현타 올 거예요. 낭망하지 마시고 너의 실제 점검해 주는 거니까 그걸 잘 테스트를 해보고. 6평 잘 보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라이브 하면 들어오셔가지고 하하 호호 웃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고 화목. 화목하게 지내려면 근데 너를 일단 6평 잘 보려면 가족하고 싸우면 안 돼요. 가정의 달 잘 보내라고. 내가 오늘 뭐하고 왔냐면 내신 휴강 기간에도 열심히 촬영도 하지만 대치동에서 오늘 어머니들 상대로 입시 설명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는 전국을 돌면서 내가 했는데 주로 내가 하는 게 뭐냐면 학습법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2시에 설명을 하는데 1시 55분쯤에 가봤더니 1층에 엘리베이터에 줄이 이만큼 엄마들이 서 있더라고. 너를 위해 서 있는 거잖아. 현장생들도 주로 학원 갈 때 강의 시작 전에 엘리베이터에 줄이 이만큼 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줄 안 서고 계단으로 가요. 강의실이 3층일 땐 좋지. 3층까지는 괜찮으니까. 6층이면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 홈 에렉투스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다시 3층에 좀 쉬었다가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또 놀려 김종익 체력 딸린다. 옛날에 남고 있을 때도 수학여행 때 한라산 올라가면 조익익쌤 별로 못 가네 뛰어가는 남자애들. 그건 너만 알고 있지. 왜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려. 김종익쌤 학원에서 화장실 뛰어가는 거 봤다. 그럼 화장실 뛰어가지고 걸어가냐. 급하면 내가 명색이 1타 강사인데 바지에다 오줌 싸면 되겠냐. 화장실. 넌 걸어가냐. 급할 때 화장실. 그걸 또 왜 올려 인터넷에. 제발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너를 위해 줄 서 있는 엄마. 너도 그리고 줄 서서 강의 듣고. 인강 듣는 너의 그 고통을 전하란 말이야. 이야기해야 알아요. 사람은. 이야기해야.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 키보드 워리어처럼 키보드로 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하지 말고. 화목하게. 여러분 가정하고도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화목하게. 질답할 때도 여러분이 수백 개 질문을 올리죠. 거기에 답변을 우리 수십 명의 Q&A 선생님들 열심히 연구하고 다 수특 풀어보고 너 하여 수특도 안 풀어보잖아. 열심히 우리 조기원 선생님들 수특 풀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다 서로서로 검토하고 회의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나아가기 위해 단톡방에 내가 항상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답변. 거기 하는 팀장님도 따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답변이 나가면 우린 GPT가 아니에요. 챗봇이 아니고. 내가 항상 칸트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 날 수단으로 이용해도 좋아. 단,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인격이잖아요. person입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부족했다. 다시 물어보면 또 답변해 주잖아. 근데 너가 왜 그 소중한 답변을 받아놓고 이걸 가져다가 내가 공지사항에도 올렸잖아요. 질문 공지에다도. 다른 데다 퍼다 나르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다른 곳에 퍼다 나르면서 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도 욕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직원 모두 그렇고.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직원들이 누군가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 누군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 대해서 우리도 뭐라 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게 나다라고 싶으면 인격 존중합시다. 너의 가정 안에서부터. 공자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면서. 부모님 존중하고. 부모님도 여러분들 존중하고. 내가 오늘 엄마들한테 그랬어. 딸 이리 앉아봐. 나 오늘 입사를 갔다 왔는데. 하지마. 가지마. 애들 지옥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같으면 그런 건 좋겠어요? 역지사지? 집에서부터. 그리고 나와도. 우리 직원들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직원들과도. 역지사지 해보시고.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텐데. 그곳에 가셔서 또 키보드 워리어가 되실 겁니까? 제발 그렇지 않는 인격을 갖추고 유평을 즐겁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화목 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평 잘 보시고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기였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기였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